이승희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국토교통부, 카풀업계, 택시업계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 7일 최종단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과 택시, 플랫폼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카풀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발표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네, 그동안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던 카풀 서비스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기업 간의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난 갈등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곧바로 국내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2015년 3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는데요. 그 후 2016년 5월 현재 업계 1위 업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8년 10월 대형 IT 기업에서 카풀 앱을 출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 후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건까지 벌어지자 올해 1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대타협 기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택시단체들과 대형 IT 기업까지 참여를 했는데 근데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타협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타협 기구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월 말에 밝힌 말을 보면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 정착과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 사업자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정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카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제안으로 제시된 것도 없었나요? 물론 언급된 중제안이 있었습니다.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면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루 두 번에 한해서 카풀을 허용하자는 중제안이었는데요. 당시 택시업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당시 택시업계 주장은 어떤 조건이 있어도 카풀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는데요. 그건 원칙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건 사실상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라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카풀 자체를 금지하라는 게 택시 주장이었는데 사실 정부와 야당이 그 주장을 수용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택시업계의 입장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 사건이 일어난 뒤인 지난 1월에도 카풀 도입 찬성 여론은 60%에 달했습니다. 정부로서도 여론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카풀을 금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뭐 여론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양측은 어떤 주장들을 좀 펼쳤죠? 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를 가장한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관리나 정비 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건데요. 카풀 업계는 카풀 자체가 수요자 후 요구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서법 적용을 받은 택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 후에 택시 단체에서는 대형 IT 기업을 상대로 콜용을 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 단체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K-택시 앱을 삭제하고 경쟁사인 S사의 택시 앱을 이용하겠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X사의 택시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9만 3천 명에서 12월 120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게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영업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브랜드를 고발했더라고요. 네, 이른바 카풀 논란이 최근에는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번졌습니다. 차순선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 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2월 11일 모빌리티 플랫폼 T업 체육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이 사실상 불법 운송업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서비스는 단순 카풀이 아니고요. 기사가 달린 렌트 서비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왜 논란이 일게 된 겁니까?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호한 법 체계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유상운송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서비스처럼 11인승에서 15인승 렌터카를 임대할 경우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네, 또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다고요? 네, 택시단체들은 현재 카풀 사용자 수 1위인 피업체 대표와 운전자들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면서 대형 IT 기업에서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사에서는 아직까지 불법 카풀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고발전이 계속됐는데요. 그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면서 고발을 한 겁니까? 네,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아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K사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피사의 카풀 영업에 대해 지켜봐 왔고 그 내용을 근거삼아 고발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럼? 네, 2017년에 나왔습니다. 출퇴근 동선이 다른 이용자를 태운 운전자가 지자체로부터 9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경로 이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카풀은 또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고발당한 카풀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어놓고 있나요?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외웠으며 불법 유산 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유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정된 카풀 영업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고발당한 후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네, 3월 한 달간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원할 경우 드라이버에게 팁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연결비나 여정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업체 측은 선의로 카풀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택시업계 고발이 이어지면서 카풀 업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업체 간의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3월 7일 오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단판에서 극적으로 또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발표된 합의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내용의 합의가 나왔습니까?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됐는데요.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택시 월급제와 관련한 세세한 부분은 노사가 협조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이 카풀 서비스를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에만 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까? 네, 또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 역시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산업의 규제 역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으로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테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규제 개혁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국민 교통 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 결과 택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내어놓은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카풀 서비스를 두고 많은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다행히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들을 3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의문이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업계 간의 합의가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운송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카프랩에서 만난 이용자의 신체를 차 안에서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용한 카프랩은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차량 사진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 부분인 만큼 카프를 이용할 때 안전은 필수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승희 기자가 직접 카풀 체험에 나섰다고 들었어요. 네 워낙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터라 제가 직접 카풀을 이용해봤습니다. 사실 카풀을 체험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용자들이 작성한 후기 때문이었는데요. 여성 혼자 타거나 하는 게 아니면 태우지 않으려 한다. 타다가 납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여성은 드라이버 옆에 앉아서 웃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 이런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접 체험을 해봤으니까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일단 가장 이용자가 많고 평점이 높았던 두 개의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한 앱은 옆자리와 뒷자리 중 더 선호하는 곳, 트렁크 사용 여부, 대화 여부 등 꽤 세부적인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설정까지 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그 설정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풀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세부적으로는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 인원 등을 설정하면 카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점이 승차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라이더를 픽업해 준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요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카풀 요금은 예상 소요 시간, 즉 거리를 토대로 측정되는데요. 제가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신림역으로 도착하는 루트를 설정했을 때 예상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나왔습니다. 요금은 1만 860원으로 책정되는데요. 택시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비싼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직접 이용을 해봐야 또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성분들이 가장 카풀을 이용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사진, 차량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한 평점과 키워드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 역시 매우 친절, 매우 만족, 편안함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다소 진정된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타는 사람만 불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운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탈지 몰라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타는지에 대한 정보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안전이라는 게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야 하는 드라이버 역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를 인터뷰한 결과 최종 매칭이 되기 전 라이더의 평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특히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카풀 서비스를 약 5번 정도 이용한 뒤부터는 신규 라이더의 평점이 나오는데 5.0 만점에 4.7 이상이 아니면 매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드라이버도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드라이버에 대한 평점뿐만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평점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매칭이 됐는데 사실 라이더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드물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버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라이더가 연락도 없고 나오지 않은 경우 5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면 3,000원이 드라이버에게 주어지고 그 3,000원은 노쇼를 낸 라이더한테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네 책임은 또 확실히 지우게 만들었군요. 자 그러면 연락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매칭이 됐을 경우 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앱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일이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를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드라이버의 차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앱을 통해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네 사실 카풀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체험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직접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땠는지 좀 소감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IT기기, 자동차,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소유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자동차와 출근길을 공유해서 기름값이라도 벌자는 사람들과 택시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들이 만나서 카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넘치는 수요를 택시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분명 나와야 할 텐데요. 제가 출퇴근길 카풀을 이용해 본 결과 생각보다 괜찮은 서비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선에 거듭하는 것도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의 경우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지점인데요. 향후 카풀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법이 통과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쪼록 보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 역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